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좀 특이한 식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빈 랑 이라고 하는 식물이구요 보시면은 초록색 과피에 적색 젓갈색 이렇게 보이는 과육이 들어있죠 빈 랑 이란 열매 구요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새 이 빈 랑 이라고 하는 식물이 중국에서 엄격히 금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구강암을 유발해서 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식물이기에 구강암을 일으키는 걸까요 한번 알아 봅시다 일단 이 빈 랑 이라는 것은 빈 랑 나무의 열매 구요 뭐 인도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사람들이 자주 심는다고 하는데 각성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정신이 깨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뭐 카페인 같은 것도 각성 효과가 있죠 아 그리고 뭐 남아메리카에서는요 코카나무 잎을 씹어서 이제 각성 효과를 즐겼다고 하죠 원주민들이 그런데 이 빈 랑에도 그런 각성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빈 랑 열매를요 배틀 후추나 담배 잎에 싸서 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빈 랑이 염색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씹으면 이렇게 이빨이 좀 변색된다고 합니다 미건상 좋지 않겠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의 색깔이 이렇게 변색된 걸 알 수 있죠 침을 뱉으면 이걸 씹은 다음에 침을 뱉으면 젓갈색 침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 곳곳에는 침 뱉지 말라 이런 경고 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구강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죽음의 열매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서 지방정부들이 규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22일 중국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저장성의 시장감독관리국이 빈 랑 가공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대에 진열된 제품을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거는요 왜 이 빈 랑이 구강암을 일으키냐 이것일 텐데요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아레카이딘 이라고 하는 성분 그리고 아레콜린 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요 알칼로이드계 성분으로 마약과 같은 환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알칼로이드계 성분이 후두암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의 후두암 환자의 90%가 이 빈 랑을 씹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요 잠깐의 호기심만으로도 이것을 씹는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분은 지금 빈 랑을 많이 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강암에 걸리셔서 이렇게 수술을 하셨는데 참 끔찍하죠 여러분 중국의 한 가수분인데요 6월 sns를 통해서 자신이 빈 랑 열매를 약 6년 동안 즐겨서 씹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밝히면서 절대 빈 랑을 씹지 마시길 바란다 홍보를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뭐 동남아시아 여행 갈 일이 있으시면 이렇게 생긴 식물을 보시면 될 수 있으면 그냥 지나치시는 것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